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은혜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선교해야 되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 깊은 정글에 비행기가 불시착한다든지 대양에서 배가 전환을 당하면 해당 국가에서는 물론 주변국에서 헬기나 비행기 선박을 동원하여 실종자를 찾는 대수색을 합니다. 실종한 어린이를 찾기 위하여 그 부모는 직장도 직업도 버리고 전국을 누르며 애타게 찾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27년 전에 하나님은 실종된 인생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인생을 찾아 애쓰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인생에 관하여 프랑스의 문필과 몽테뉴은 인간은 전 세계를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핵심 질문 역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융은 인간이 삶의 의미 즉 종교적인 인생관을 발견할 때까지는 의미 없이 방망하며 흐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종교적 인생관이 바로 주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정신질환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늘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자신 즉 정체성을 회복시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 수호장 11절에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색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전 것은 뭡니까? 아담의 자손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나고 불인받고 자신을 잃어버린 존재를 말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정체불명의 존재가 버리고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한번 자꾸 물어보세요. 당신 누굽니까? 어디서 왔어요? 왜 살아요? 어디를 가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잃어버린 존재며 마귀의 속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을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화하게 되므로 비로소 정체불명의 자신이 정체가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발견한 자신의 정체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요, 죄의 노예가 되고 항상 죄책에 눌려있어 나는 죄인이라는 감각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도 안에 발견한 새 사람은 그리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누더기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깨끗이 시선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체성 회복이라는 것은 그리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이나미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이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속적인 인생이 정욕과 탐심과 욕심에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태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옛 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경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새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시선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점령하시고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기게 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사람은 또한 치료받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마음도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서 늘 허덕이며 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약봉지를 부리지 못하고 늘 약단지 곁에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기의 정체는 바로 치료받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스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나음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자신을 볼 때 나음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늘 저주 속에 허덕이며 가시와 은극기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몸에 휘휘 감고 노는 저주의 가시와 은극기를 벗어날려고 발부둥을 쳐도 안 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에게 늦게 누워도 빵을 얻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것이 옛 사람 아담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가시와 은극기를 다 제켜버리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인이 되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을 복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집이 복을 받고 덱반죽 그릇을 맞추면 덱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일어서고 아는 것마다 복이 따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산양시산지에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림도구 소팔장 구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리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주에서 해방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을 벗어버리고 심신이 부유하게 된 내 새로운 자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란 부활영생 친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장사진행받고 그리도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림도구 소장일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홈레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집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는 육체의 집이 무너져도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정체불명한 사람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을 찾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온천하 만민이 아담의 자손으로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죠. 길 잃어버린 남의 자식 찾아서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누군지 모르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두운 가운데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찾게 만들어주라. 용서받고 의인이 된 사람을 찾게 해주라. 성령받고 거룩한 삶이 된 사람을 찾게 해주라. 치료받고 건강이 된 사람을 찾게 해주라. 축복받고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을 찾게 해주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사람을 찾게 해주라. 어디에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흑암에서 건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새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조로 모신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체가 분명합니다. 자고 깨어나도 당신이 누굽니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성령받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정체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잃어버린 사람이 안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깡패가 와서 붙들어 종로로 식이지 못합니다. 마귀 깡패가 와서 잡고서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부모의 품에 돌아왔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와 아무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10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인자해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 못자웃는 손을 가지고 못자웃는 발을 가지고 피 흘린 옆구리를 가지고 오늘날 또 지구를 방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입다 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교는 예수고리도의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교하면 주님께 복을 받습니다. 성교하지 않으면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교하는 개인은 흥하고 성교하는 교인도 흥하고 성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성교하느냐 잃어버린 자화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을 보셨나요? 아침에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거울 속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형상과 모습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와 내가 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부들었습니다. 영광스럽고 장렴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장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속에서 자기들의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오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우리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벽을 보고 아무리 내 모습을 발견해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위를 보고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를 봐야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봐야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쫓겨난 사람은 자기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당신이 누굽니까? 몰라요. 자기 모습을 상실한 흐무맹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흐수아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흐수아비가 뭡니까? 도시에 자란 어린아이들은 흐수아비를 본 적이 있겠지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흐수아비를 알지 않아요. 논과 밭에 흐수아비를 세워놓고 새를 쫓고 짐승을 쫓습니다. 흐수아비는 지푸로 만들어서 현란한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워놔서 멀리서 보면 꼭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가보면 생명이 없습니다. 텀빈 인간인 것입니다. 지푸라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란하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속이 빌면 빌수록 더 현란하고 더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소국을 겉으로 치장해보려고 온갖 요란스럽게 치장을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잃어버린 자화상을 상실한 비극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사까지 말한 해밍웨이는 부와 명성을 가졌습니다. 네 분이나 결혼했지만 네 분 다 이혼하고 여신 한 살에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하면서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전치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꼬절해 해도 꼬절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함처럼 공허하다.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한 자신을 느꼈습니다. 끝으로는 열란하죠. 노벨 문학상을 타고 그런 생활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네 분이나 바꾸어 치우고 온 세계를 여행하며 박수갈채를 받고 강연을 했지만 속의 공허함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흐무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서 자살해보려고 말한 것입니다. 겉만 번지려는 허수아비 인생은 결국 삶의 공허와 흐무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텅빈 자화상을 갖고 사는 인생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흐무로 인한 자살이 많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매년 3만 명씩 자살합니다. 전쟁에서 죽는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자살합니다.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때에 있다는 스칸다네비아 제국도 역시 해마다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식주 문제로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가져다주는 흐무와 무의미를 이기지 못하여 텅빈 가슴을 메꿀 수가 없어서 자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자살 증후군이란 무서운 풍주가 퍼지고 있어 2004년 7월 현재 집단자살, 동반자살 등 자살로 하루 평균 36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자화상을 잃어버린 공허한 인간은 결국 흐무암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까지 버리는 비참한 존재로 절락하고 만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어마어마한 파괴를 당하였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마귀가 깊이까지 뿌리를 내려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 않는 삶은 공허한 삶입니다. 공허한 삶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 비었어요. 우리가 계란을 삶았는데 먹으려고 보니 속이 팍싹 썩었습니다. 겉은 아주 번질번질한 계란이지만 속이 썩어버렸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과일을 먹으려고 사서 보니 속이 팍 썩었습니다. 인생은 겉은 번질이 안 돼 속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버렸습니다. 공허합니다. 흐무하고 무의미합니다. 인간은 혼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주소와 본질을 모르는 방랑자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려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모르잖아요.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우스 사장사질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철학가여 종교가 했던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겠습니다. 아 인간이여 내가 비참해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찾아봐야 아무 소득이 없다. 내 자신 속에서는 진리도 선도 찾을 수가 없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찾아주겠다고 너에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들은 너의 참된 선이 무엇이며 너의 참된 강구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네가 왜 비참한지 그 원인도 모르면서 어떻게 너의 불행의 구제책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이는 팡세한 작품을 통해 파스칼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과 고려의 중지부를 찍은 후에 파스칼은 하나님의 언총에 감기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오.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것을 내가 찾아내었다. 내가 그 앞에 엎드릴 때 그는 나를 품어주셨다. 야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인간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창주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공허도 끝나고 혼돈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마귀의 흑암의 깊음 속에서 얻고 있는 사람이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학문을 해도 교육을 바라도 사회개혁을 하고 제도를 바꾸어 놓아도 흑암의 혼수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흑암이 깊은 곳까지 불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방됩니까? 흐무에 해방도 못되고 혼돈에서 해방도 못되는 인생이 흑암의 혼수에서 어떻게 해방됩니까? 마귀에게 잡혀 무신 유물론의 절망에 처한 인간입니다. 유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을 덩지고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어두움을 세력인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수 2장 12절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된 것이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흑암에 잡힌 인간은 주님 이외에는 자유롭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흑암의 수사실에서 끌려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였던 따위는 주민들과 함께 자신이 살던 마을의 주정병이들을 고쳐보려고 자신의 집을 개방까지 하며 무던히 해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루 보금주의자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패간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 마을의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주정병이들을 찾아다니며 보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차림이 단정해지고 결국에는 술까지 완전히 끊었던 것입니다. 1년 후 따위는 패간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걸친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단지 몇 달 동안에 해 주었소. 우리는 결코 술주정병이를 교화시킬 수 없었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에는 술주정병이가 남아 있지 않소. 과학은 인생 가운데 자리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소. 따위는 인간은 물질에서 생성된 물질적인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따위는 사는 동네의 술주정병이가 득실들였지만 아무리 교육을 하고 교화를 해도 한 사람도 술주정병이에서 해방되지 못했으나 패간이라는 전도사 한 사람이 와서 몇 달 만에 그 사람들을 다 교화시켜서 회계시키고 변화시키고 따윈도 입을 딱 벌렸습니다. 왜냐? 과학은 인간을 지혜롭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 안에 들어오면 자화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에 앉은 텅 빈 자화상이 사라지고 분명한 자화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2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야배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배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선으로 살 때는 자화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바라보자 우리는 변화된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고귀한 피, 그 고귀한 희생은 값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짓고 불이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대야 마땅한 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한 죄사함을 받고 용서와 의롭게 되고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은 모습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스 10장 11절에 오직 그리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1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루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11절에 또 제가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짓고 얼마나 증제를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했더라도 다른 것으로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이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도의 용서하는 은혜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십자가의 보혈이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누덕의 옷을 부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찬란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또 내 모든 병을 고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티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양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치셔도 다음을 이루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스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국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외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치료하는 예수 그리도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성품이 치료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도의 치료의 능력이 넘쳐나고 예수와 같이 계시면 예수님은 영도 마음도 몸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도 안에서 치료받은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화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병들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죽을 것이라는 낡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근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자화상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받아들여서 치료받은 모습으로 바꿔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 모습으로 자기 자화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까마귀 같은 자화상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새 새끼 같은 자화상이 아닙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침이 올라가는 자화상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10편 103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극렬로 관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하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너의 자화상을 바꾸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화상을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치는 펄펌나라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새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란 것은 마귀에게 오랜 세월 짓눌리고 잡혀서 영혼도 죽고 생활도 죽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으로 자기 자화상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화상을 발견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당신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하자 당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외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바로 전해 주어야 됩니다. 전하진 자가 없으면 누가 듣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베름에서 나면 베름은 그리도의 말씀으로 말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도를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불풀 날아오르는 자화상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야외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제라에도 곤빛지 아니하겠고 그리 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못 사용하죠. 우리 집 곳간에 양식을 잔뜩 두고도 양식이 있는 줄 모르고 있으면 굶을 수밖에 없죠. 은행에 내 계좌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돈을 못 쓰죠.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런던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한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거지가 돼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거지가 됐냐? 사업에 실패해서 거지가 됐다. 아이고 너무나 안 됐다. 어떻게 사냐? 새집에서 처자들과 굶주리고 산다. 그래 그거 안 됐다. 내가 너에게 얼마간의 사업자금을 대줄 테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다시 재개하라. 그러고 난 다음 그 사람의 통장에 상당한 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현차를 얼마 주고 이것으로서 양식이라도 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을 천장에다가 딱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사업하면서 우리 친구가 돈 줘서 고맙다. 우리 친구가 돈 줘서 고맙다. 큰 액수의 수표인데 그 수표를 천장에 붙여놓고 그 돈이 은행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친구가 그 다음 또 만나보니까 여지거지 꼴이라. 왜 이보냐? 야 자네가 준 그 수표 너무나 고마워서 천장에 붙여놓고 밤낮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냐? 수표 액수의 돈이 은행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꿈을 바꿔야 돼요. 믿음을 바꿔쳐야 돼요. 말을 바꿔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꿔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교회 백날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은택을 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려는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것이 아니라 병든 닭새끼같이 이렇게 하고 삽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세계의 무너 톨스토이는 그리스 정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교육을 바라며 성장했지만 청년이 되면서 당시 세계적인 추세였던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의 물결에 휘말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노력하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세계와 인류 역시 무한히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허무해 갔습니다. 그가 당시를 회상하며 기록한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공포심과 혐오감과 심적 고통으로 꽉 차있었다. 나는 전쟁터에서 많은 살인을 했고 결투를 벌여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도박을 하고 농로도를 희롱하고 착취했다. 나는 간통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두둑질을 하고 폭행과 살인을 했다. 내가 범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다. 나는 흉악한 죄인이다. 그의 삶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의 세력이 깊이 그를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화상은 비극적인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갑작스러운 형의 죽음과 많은 사형수들의 죽음을 본 후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신봉했던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 했지만 만족한 담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자매력에 기록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의 깊은 힘 빠진 그것밖에 없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화상을 잃어버린 채 공허하고 혼돈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화성이 회복되어야 근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사니 당당하고 성리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선교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천국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낡은 신분이 아닙니다. 종살이 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도를 믿지 않는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마계의 종이요. 질병의 종이요. 저주의 가난의 종이요. 죽음과 멸망의 종살이 아닌데 이제 종살이어서 해방되어 천국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교사이긴 것입니다.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진하게 하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예의도 순봉교회를 택했습니까? 예의도 순봉교회가 좋으니까 택했죠. 우리 교회가 안 좋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나오죠. 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택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10장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서 왕같은 재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드물의 왕노릇하고 예수님이 재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 안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여 마귀와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봬도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렸고 자유를 주었은지 그러므로 믿음의 부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예를 맺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종이 아니여 그리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재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 소호장 시위질에 한 분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유한계수록 20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도의 재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에 속하고 마귀 나라에 속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흥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골로세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흥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예수구리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성령이 인을 쳐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늘나라로 했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돌보고 간수하시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기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기하리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태간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그러한 나라이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도로 살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교생활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자기의 자화상을 찾아주고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찾아주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차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되며 당당하고 승리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신부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자화상을 얻고 새로운 신분을 발견하고 그 영광스러운 은총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그리도 안에서 하나 큰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을 온천하 만민에게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요.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 북방 어른상과 저 남방 대항성 큰 지향 민족에게 나가서 우리가 직접 보고 못 지내도 선교사들을 대신 보내고 그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서 합하여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오 목적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자기의 새로운 자화상을 확실히 소유하고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확실히 가지고 성례로운 삶을 살고 공허하고 혼도함에 허감에 잡히는 일이 결코 없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언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정체불명한 사람이오 파괴되고 좌절하고 절망적이고 마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오 우리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뀐 사람으로 승례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온천하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